기초 하나로 피부 좋아지려는 건 솔직히 욕심이지 근데 우린 그거 바라는 거잖아 처음부터 숨으로 제대로 숨 네 안녕하세요 전지연입니다 피부 속 깊은 변화를 선사하는 발효화장품 숨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숨은 13년의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에 더욱 특별히 느껴져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숨과 함께 더욱 아름다워지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